기술안은 지난 9일 농업인회관에서 사단법인 경산북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 제11대 12대 임원 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보화농업인과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윤수경 회장의 임식이 이어 제12대 김미경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윤수경 회장은 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SNS, 유튜브,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망 구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연합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며 새롭게 취임하는 회장단을 축하했습니다. 경정농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김천 출신의 김미경 신임 회장은 도연합회의 위상 재고는 물론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의 활성화, 시군별 우수 농산물 마케팅 시스템 공유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CEO 양성과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용습도 농업기술원장은 11대 윤수경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새롭게 구성된 12대 김미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게 직거래 마케팅과 온라인 기술 등 정보 역량을 강화해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